서울역 앞입니다. NGO 모임에 갔다가 시골에 옛날 대우빌딩이었던 그 빌딩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와 아는지가 수십년 된거 같네요 홈리스들 와 진짜 이게 대도시라는게 엄청난 변화네요 전혀 새로운 곳으로 온거 같고 공사판이고 교통은 바쁘고 서울역 서울역 들어가는 참 이쁜데 하 아 이렇게 낡아가지고 와 진짜 세월이 진짜 엄청나구만요 저 교통은 흘러가는데 자 영천리버스 와 세월이 참 많이 갔네요 공사 아 아 이라고 아 아 아